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 닥터조의 건강이야기 카페에 질문을 주셨어요. 프로틴 파우더 제품을 먹고 가려웠던 기억이 있어서 저에게 어디꺼를 먹느냐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 프로틴 파우더에 관해서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근성장을 이렇게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 그러니까 바디빌딩이라는 젊은이들이죠. 그런 분들 사이에서 다양한 프로틴 제품들이 범람을 하는데 그중에 좋은 프로틴 제품도 많이 있어요. 근데 먹으면 안 되는 제품도 많습니다. 이건 영양제 시장도 마찬가지죠. 프로틴 파우더도 영양제의 한 종류, 보충제일 뿐이니까 시장 상황이 비슷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프로틴 파우더를 고르실 때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을 하시고 걸러야 되는 성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말토덱스트린입니다. 꽤 많은 그 버디빌딩용 프로틴 제품에 말토덱스트린이 들어가 있어요. 보충제에도 이게 간혹 들어가는 성분인데 보충제처럼 소량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프로틴 제품에는 되게 많은 양으로 이게 채워져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 말토덱스트린이 여드름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장내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몸이 간지러울 수 있죠. 그리고 불안장애나 불면증을 약해요. 운동하면서 보디빌딩 하면서 스테로이드 하는 분들 예민하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이 말토덱스트린까지 한 몫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말토덱스트린이 혈당을 치솟게 한다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원인이 되고 당뇨병이랑 지방간 고지혈증을 일으킵니다. 살이 찌고 근육은 원하는 만큼 안 생겨요. 대부분 보디빌딩을 하면서 프로틴 챙겨 먹는 이유가 근육은 키우고 지방을 없애고 싶은 건데 반대로 근육은 안 생기고 살이 찐다면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아니 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말토덱스트린이 늘어간 파우더보다는 닭가슴살이 훨씬 더 나은 선택입니다. 이 말토덱스트린은 탄수화물로 분류가 되지만 이게 하는 짓은 설탕에 가까워요. 음식의 당지수를 포도당을 기준으로 우리가 포도당이 이제 100이라고 하면 당지수가 그거잖아요. 설탕의 당지수는 65입니다. 근데 말토덱스트린의 경우는 당지수가 105에서 185에 달해요. 말토덱스트린이 들어간 프로틴 파우더의 경우에는 보통 1회에 섭취 시에 250g이 넘는 말토덱스트린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탕으로 따지면 60티스푼에 해당해요. 굳이 칼로리를 환산하면 1000칼로리가 넘어갑니다. 오렌지 주스나 콜라, 케첩에도 무지막지한 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놀랍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분표에 설탕만 보고 당이 별로 많지 않네 이렇게 안심을 했다가 엉뚱한 데서 당분 폭탄을 맞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엄청난 양의 당을 우리 세포에 몰아넣게 되면 이 미토콘드리아에 부담이 생기게 되고 이 미토콘드리아는 또 비타민 B1과 같은 영양소를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돼요. 그런데 단백질이랑 당분만 공급을 해주고 비타민 B1과 같은 영양소들은 공급을 못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프로틴 먹으면서 운동한다고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달걀이나 본브로스 같이 필수 영양소들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완전한 음식의 형태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종합비타민, 최고의 종합비타민은 소고기예요. 채소보다 더 많은 양의 비타민이 들어있죠. 아무튼 이 말토덱스트린이 입에 대서는 절대 안 되는 독극물까지는 아니지만 프로틴 파우더에 왕창 다량으로 들어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성분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 프로틴을 먹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지수가 높은 탄수화물이랑 고단백질을 원래 함께 먹으면 살찌고 인슐린이 저항성 생긴다고요. 브랜치체인 아미노아시드, BCAA도 마찬가지죠.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량이 많다면 먹어도 되지만 그거 챙겨 먹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살찌거든요. 저탄고지가 됐든 뭐가 됐든 음식을 신경을 쓰고 식단을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살이 찌는 경우 저탄고지를 시작하고 살이 찌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로틴 파우더의 성분들 중에는 피하면 좋을 또 다른 성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식용색소예요. 굳이 식용색소가 들어간 단백질을 관대하게 먹어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운동선수가 아니더라도 단백질의 공급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거든요. 근육은 단순하게 힘을 쓰거나 움직이기 위한 기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미토콘드리아가 활동하는 곳이 가장 많이 저장돼 있고 또 에너지를 저장하는 곳이고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근육을 장기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에 동의해요. 근육량이 수명에도 영향을 끼치고 숙면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근육량이 줄면서 초라하게 늙어가기 싫으면 단백질 많이 드시라고 한 영상이 있는데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포발전소라고 불리는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법이에요. 달걀, 소고기, 닭가슴살이 가장 좋고요. 이 채식하시는 분들은 단백질이 더 절실하기 때문에 병아리콩이나 뭐 이런 것들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프로틴 파우더로 먹을 때는요. 말토덱스트린이나 식용색소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을 고르시면 되는 거고 이 버디빌딩을 하면서 근성장이 내가 목적이라면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TMZ, 크레아틴, 콜라겐이에요. 크레아틴은 뭔지 아는데 TMZ 못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에 이미 콜라겐이 다 들어가 있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콜라겐은 먹어봤자 흡수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완전 잘못 알고 계신 거라 오래된 정보예요. 다 업데이트 됐습니다. 이 영상 꼭 참고하시기 바라요. 콜라겐의 흡수니 뭐니 이런 논란들을 다 종결한 영상입니다. 단백질 챙겨 먹는 분들은 콜라겐을 따로 드셔주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닥터조 스토어에 선별해둔 단백질 파우더 중에 추천하는 게 닥터 울프순이 환자들한테 처방하는 내추럴 하트, 목초사육, 유청 단백질입니다. 이분이 유기농 원료를 중요시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단백질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비타민이랑 미네랄, 식물 영양소 같은 것들 다른 영양소들을 보강했다는 거에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더 큰 가치예요. 어쩌면 단백질 자체보다 영양소들에 더 중점을 둔 제품이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드셔야 된다고요. 저한테 영양제 8이라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꼭 한두 분씩 계신데 제 변명은 이렇습니다. 이 닥터조 스토어는요. 제가 환자들한테 처방하거나 아니면 직접 제가 먹는 것들만 골라놓은 거예요. 아여부 같은 정글에서 헤매면서 제품 볼 줄도 모르고 라벨 볼 줄도 모르는 분들이 가격만 보고 저질 영양제를 살까 봐 제가 미리 걸을 만한 것들은 다 걸러놓고 기능의약병원에서 처방하는 수준의 그런 성분들만 골라서 선별해놓은 곳이니까 안심하시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홈쇼핑 광고를 보고 엉뚱한 제품을 비싸게 사서 먹는 그런 호구되지 마시라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유명세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한다거나 저질 성분을 취급한다거나 허위 과장 광고를 하면 그때 비난해주세요. 이 닥터조 스토어에서 입점을 시키려고 했다가 예를 들어서 곰부차 가루로 된 건데 편하게 모실 수 있게 돼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들 이제 저희 스태프분들이 저한테 권해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간편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는 이거는 말투덱스트린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포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미리 걸은다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어쩌면 구경하기도 힘든 병원 처방 전문 성분들만 골라서 합리적인 가격에 제가 제공하고 있는 그동안은 칭찬해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